친명 지도부로서는 첫 선거였습니다. 친명 지도부 첫 선거에서 완승 2기세로 총선까지 가자 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겨서 환호, 환호가 지금 나왔다. 사실 새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친명 일색이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은 친명 지도부가 첫 선거에서 완승,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란 듯 압승을 했다, 완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승리가 확전되고 바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선 회초리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자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의 항상 메시지를 낼 때마다 요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라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권지영 의원님,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친명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그럼 표결에서 가결표를 한 비명계를 색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같이 이어졌었거든요. 이 얘기는 색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걸까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강석 우청장 유세를 갔을 때도 나왔던 메시지랑 동일합니다. 그때도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큰 벽을 넘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일관되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사실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열, 여기에 당대표가 힘을 실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같지 않냐. 그럼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챙기지 못하고 있는 민생이라든지 정치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가결 투표를 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대표의 입장이 나오게 되면 이 논란은 좀 일정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직 이 입장은 명확하게 지금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당대표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좀 나와야 징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지금 일관된 이 입장이 분열을 좁혀나가려고 하는 당대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구체적 행위로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징계, 이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것, 이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명계, 가결표 색출은 없는 기조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지웅 의원님께만 좀 여쭤봤는데 이건 OX로도 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결표 색출 없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없다인데 박진호 의원님. 세모입니까? 뭐죠? 세모입니다. 네, 왜 세모라고 보세요? 우선 저는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통합의 메시지는 매우 상투적인 정치 지조자들의 표현이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게 한글로 적혀 있는데 영언지 일본언지 중국언지 러시아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회자께서 물어본 내용 중에 결국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음이 정확한데 그거에 대해서 예스, 노로 답을 하면 되는데 저렇게 이게 저게... 너무 호공에 터뜨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당내 논란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본인이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메시지를 내는 거 봐서는 두고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직접 안 해도 주위에서 할 것이고 그걸 보고 내가 나중에 선취해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라고 하고 사실은 X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전개되느냐를 봐야 되는 게 앞서서 장현주 변호사님,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고름은 살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외상감 얘기도 했었고요. 오늘을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기조가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일단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그런 말씀의 배경은 사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지도부에서도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도 당이 그 부분을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규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도부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행위라는 규정 하에서 정청래 의원도 박창대 수석 최고위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에서 정해진 기조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당 대표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직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곧 복귀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더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강서구 총장 선거를 전후로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특히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해야 된다는 메시지 자체는 원론적이든 아마 통합과 그리고 분열해서 안 된다라는 기조를 확실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로서 저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요. 당으로서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당내 갈등이 있었던 것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들을 총선을 얼마 납두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당연히 지도부와 당대표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진 그런 반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열 양상들을 또 그런 갭들을 메워가면서 통합의 정치를 해내갈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조만간 또 다른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화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데 지금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모든 얘기가 블랙홀처럼 그래서 총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역시 총선 전초전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럼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이 기세로 총선까지 가자. 좋다. 정권심판원 가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원욱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내년 총선에 풍향계가 될 것이다. 바라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장의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일시적으로. 그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당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좀 있죠. 총선은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 오히려 총선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드러나는 다선의원, 드러나지 않은 다선의원, 삼선의원의원이 막 진짜 1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거의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주고 그분들 먼저 험질로 간다라고 선언을 해주셔야죠. 이재명 대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기보다는 내년의 상황에서 우리 당의 총선 전략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쨌든 아무리 대표도 할지라도 대표도 어떤 당의 승리에 복무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하고 맞붙기 위해서 분당으로 가라.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비명계력 꼽히는 이원욱 의원 그리고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얘기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가, 다선 친명계가 그럼 먼저 앞장서서 총선에 험지로 가라. 지금 기쁨에 도취돼서 여기서 안주하면 총선 패한다. 그러니 개혁하는 의미로 솔선수범에서 험지로 가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권중 위원님. 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 가능성. 저는 물론 이 강서구 총장 선거에서 이긴 것이 맞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세가 총선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겠죠. 국민의힘은 변할 거고 정부 역시 뭔가 어찌건 24만 명이 투표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변했을 때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저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실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민주당이 뭔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은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건가에 대해서 앞서 두 의원이 어떤 예시를 하나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예시대로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2024년 총선에서 다뤄야 될 의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전을 낼 거냐.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무엇으로 보일 거냐. 이런 것들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어디로 총선을 출마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 기득권을 가진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가는 건 또 어떤가.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진 다선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명계 다선 의원의 경우 얘기를 하는데 현지 기득권은 일단 친명한테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친명이 변해야 된다. 지금 당 전체의 어떤 휘신하는 분위기가 민주당에서도 승리를 분명히 했지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선,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 그럼 국힘은 이번 선거에서 졌죠. 국힘 입장에서 사실 더 변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여당, 수도권 위기론, 현실화. 실체가 있냐 없냐 정말 위기인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야당 총선 때까지 정권심판론. 야당의 얘기는 저희가 좀 전에 했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수도권 위기론이 실존하는 것 같다. 현실화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세지는 국힘 혁신론. 혁신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굳어지는 인주 이재명 체제. 국민의힘에선 수도권 위기다. 혁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세 번째 줄. 중진들 허음지 출마 압박 커질 듯. 아까 제가 혁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수도권 혁신 등 쇄신 모색한다. 중진들 허음지 출마 압박이 커질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가 친명계 기득권 험지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최진영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면 친융계일 거거든요. 친융계 다선의 험지 출마론이 나올 법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달라지면 전화위복. 그대로면 설상가상. 이런 지금 오늘 사설도 봤는데요. 그 말씀이 참 맞다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극대화해서 변화해야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최소화해서 스스로 또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가지고 여당 내에서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3선을 냈던 하태경 의원이 서울까지 와서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나름대로 어떤 혁신의 신호탄을 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험지 출마가 아니고 불출마 선언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험지 출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험지 출마는 뭡니까? 험지에 그러면 국민의힘에 준비하는 후보가 없었습니까? 결국 험지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 기득권이 와서 내가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분이 또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4선, 5선 이런 분들이 정말 스스로의 어떤 결단을 해서 나는 후배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거기에 어떤 여유의 공간을 주는 그런 어떤 읍참 마속 내지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어떤 혁신 경쟁이 없으면 이번 선거에 따른 후폭풍은 정말 이대로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좀 전에 민주당에서도 이원 의원같이 오히려 이것이 약이 아니고 페리실린 한방 받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 의원이 얘기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변하지 않으면 철저히 또 서울에서 20대, 21대 총선에 있었던 그 결과를 답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이 용산 책임인지 아니면 여당 책임인지 그것을 떠나서 정말 당정청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그에 따르는 어떤 공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4선, 5선 불출마가 사실 먼저 있었어야 된다 뭔가 아쉽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하태경 의원의 범죄 출마, 서울 출마 얘기만으로는 좀 부족한데 그럼 뒤따르는 사실 후속타가 쭉 있어야지 이게 힘을 받을 텐데 후속타 얘기가 실제 도는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가 보면 당 내에서 이런 분들은 결단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영남 TK, PK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60, 70% 이상의 물갈이론 그런 부분이 있고 나아가 그쪽뿐만 아니고 지금 중청도라든가 아니면 서울에서도 다선 중진들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40대 기수론, 50대 기수론, 남원정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신진대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엄청난 큰 어떤 인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젊은 세대를 통한 어떤 여권의 혁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같은 17%의 어떤 패배, 값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하태경 의원의 어떤 그 험지 출마 결단으로 인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약간 동요 내지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어떤 지지율이 민주당의 당 지지율 같은 것들이 흔들리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압박 내지 당의 압박은 상당히 앞으로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더 큰 민주당도 쇄신한다고 하는데 그럼 더 큰 쇄신과 혁신이 있어야만 총선에서 나아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